순살조림 순살조림 이번에는 피자 타임 김치만두가 있네 피자 먹는다며 피자는 살짝 헤비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일단은 둘 다 체크를 해봐요 엄마 피자 어딨어? 아 아깝다 니달리 하려고 그랬는데 지랄 좀 하지마 뭔 니달리라 해 니가 니달리 할 실력이 아니야 진짜로 야 그렇게 해서 타기 보냈어야지 인정해 근데 광재 정글을 정글은 타이가 좀 낫긴 해 나는 잘 모르겠다 투패하려고 그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떡하냐 쟤 됐는데 대리 유일한 칼리져 정글을 안달아일만 했다 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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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하지 엘리스나 하세오 야 나 궁금한거 있는데 너 왜 에코를 그렇게 좋아하는거야? 매트 클라운 땜에 그럼? 아니 나 요새 그 스킨 안쓰는데? 일단 엘리스나 하세오 했으니까 엘리스나 하세오 오 쉣 탈쩍 보이네 탈바야? 어? 저 새끼 지금 픽 할 생각이 없는거 같잖냐 아칼리 탐 뭐냐? 아칼리 티모 할까? 저거 할까? 너네 정해라 마오카이 짱오카이 한번만 더 할까? 해도 돼? 아칼리 티모 하면 이기긴 하는데 뭐가 타워 있는지 모르겠네 마오카이 아닐까? 아 마오카이 아칼리 아닐까? 안죽기만 한다 안죽마 아칼리 음 음 광대 잘 오갔냐 일로 나갔어 자 바법저항력 2개 찍을게 2개 찍은건 좀 잘못했네 요런거 요네는 안싸워주면 되잖아 요네는 싸움을 걸러오는데? 요네는 싸움을 걸러오잖아 너가 안싸워주고 싶다 해도 다시 돌아가잖아 마법저항력 2개 찍었는데 이길만 하냐니까? 일단 해보면 시발연들아 왜 또 시발연들이라그래 시발연들아 조심하셔야지 오 초능력특공인데 쟤는 중간에 뭐가 있네 이거 계급차별 오지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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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니야 지금 존이 생코 터졌다 왜왜왜 그 시스템 모니터가 막 이렇게 펄치 타고 있어가지고 또 뭐 했어? 그니까 박영선은 검열이 안되는데 아이디같은거 만드는데 윤석열 아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수영소 갤러리가 거의 뭐 열린것 마냥 아 진짜? 야 집가서 렌즈박스 아우 야 이거 안맞냐 뭐해 더블 붙을까? 오 나 따라갔는데 플래시 뺐지 뭐 플래시 뺀거야? 어 골드 먹을 사람 여기 같이 먹어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아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같이 공부네 같이 공부에요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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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꽁춤 이거 탐도 프렌드가 그냥 버프 두껍 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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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버프 버프 스파이크 1렙 그랩 거기 와드라고? 어 야이씨 벌써 박았어 몇 초지 몇 초 몇 초 라인 땅길라 탑 응 땅길라 땅길라 ㅈ 됐다 이거 아 뒤졌다 티 뭐야 안파되네 어 돌아가야되나? 나이스 탑은 왜 땅길라니까 밀고 있노? 응 그냥 플래싱 까면 될 것 같아 딱 그렇게 됐다 장마 빠졌다 지뢰를 밟았어 징크스 지뢰 네 안피니까 지뢰 지뢰 지금 물 수 있으면 둘 나가봐 어 파이크 버느냐고 나 3렙 대고 쏘는게 베스트 같았다 어떡해 아니 나 아무튼 탑본수는 아니다 버버두 버버두 게임이 왜 이렇게 느려 와드 이제 봐 근데 나 가는 이거 이거 음 이거 봐봐 아 아 안잡고 도착했네 나 곧 7초 나이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 아랫바이게 가는거야 봐따 미는 라인 어 스카아 아 오늘 이즈 0 아닌데 나와 그럼 나와 그럼 새끼야 페이즈가 여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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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나 나 노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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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한번 잡아봐 아 이거 밟히면 딜도 한다는 느낌? 여기까지 시간만 뚫어줄게 해도돼 어 근데 안올거같아 괜찮아 나 이제 정글들로 가야돼? 음 탑에 거적들이 특파원은 잘살고있는감 마방룬 두개 들고 잘살고 방금 연막 안빠졌지 응 거적대기 이상 와준가? 애매한데? 가볼까? 아 와서 뭐 빨리 한번 하고 빠졌으니까 아 가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치면 먹을 수 있잖아 나 나 바툼 뛰는 중 동선이 잡았을 때 0.. 0.. 0도 꼭 빼고 올려? 아 이거 죽을 맡아서 먹을까? 호우 호우 밀어줘 봤지? 밀어줘네 좋아 스카노는 미드 아칼리 안보인다 와아아아 까비 아아 CS 먹어도 되니까 밀어 밀어 아 이건 불러내놔야겠다 아아 5단? 바로? 내놔 이 자식아 어 뭐 왔다니 아 액시던트인데 이거 깜비야 아 왔다 야 그거 노원구 중계동 죽인거 남자친구 아니래 아 그거 누구래?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어떤 남자가 덤반지 물어봐 찾아와서 다 죽인거래 안 만나준다고 덤반지 물어봐 어 중계동 아파트에서 어떤 남자가 큰딸이랑 작은 딸이랑 엄마까지 죽였어 헉? 중계동인 줄 몰랐어 아까 뉴스 보고 알았는데 중계동이었는데 안 만나준다 지난번에 다가가 ㅇㄹ 여기 킹허있는데 준비하다 하나 먹은 거 아 알간냐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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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탑 한번 해봐? 와 볼래? 어 해볼래? 하하 고체를 못 맞추면 안 가지라 하하 고체를 못 맞추면 안 가지라 까는 6랩이다? 치는 안겠다 어 되냐? 돼 해 봐봐 어 얘 가네? 잘 가고 야 징크스쿵 징크스쿵 이미 죽었어? 이거 징크스한테 캘 안주려고 죽은거잖아 습관도 높을 천천히 영덕아 아 근데 이거 쓰레쉬 킬이잖아 해도 돼 해도 돼 나이스 아 까매 나 바로 용가서 용팀 굿굿굿 너 먹여주잖아 영덕아 인정 인정 근데 왜 너 3킬이냐? 너 먹이고 있으니까 영덕이가 인정 이즈서 보심 인정 스코너 궁끌동 길디 집이지 죽었니? 아 재밌는 친구들 플래시 한 번 붙어볼까? 죽었니? 가! 어? 아 이새끼 풀 빠짐 아 아 저렇게 버틸 줄 알았으면 야이버 내가 같이 치고 있는거 같은데 아 나부터 말이라도 고맙다 친구야 허허 탑라인 안 칠거 같은데 누구야 쳤네? 미안 난 방금 장아부터 간다 빈칫들 아 파이크 야 아 나 방금 탈걸 그랬나 파이크 미드야 파이크 미드 파이크 미드 쏘리 와볼래 쭈? 나 내려갈게 난 내려갈거다 아 파이크 지금 아직도 있는데 파이크 맞아요 어 파이크 파이크 파이크야 쟤네 죽감 파이크 쟤네 형 너가 거짓 저게 전력은 못하는데 파이크 이제 내려가니까 이러면 나 붙었어 해줘 아 태그 조심해 봐 이거 얘만 텔 있어 운해 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되냐? 아무 거나 안아 저거 나이스 미쳐 날떠버리기 그냥 아주 옷을 쥐쳐서 안 먹었네 그리고 더 탈란하게 빛나는 4형 1드레시 안은 존이야 지금 누구나 미드 조심해 아 요네 왔다 나는 요네한테는 안 죽인다 딴 아깝이 하하 스펠 있어서 해볼만 하긴 했어 파이크 어디갔냐 위쪽에 하면 도대할 것 같은데 파이크 왔다 좀만 더 쳐봐 어떡하지 형 넌 너무 잘 안되나 그 스카너 레드? 상대 아네 뒷만 맞출건데 아칼이 아랫모빙이야 엘렛탑은 나서 벙그란받게 아 이거 이거 해도 되겠다 이거 랜턴 죽게 음 라인 지구 가고싶은데 카너가 뭐 보여서 위험한 것 같은데 라인 지구 가야 괜찮을 것 같아 음 어 요네 미드 야 이거 빼야겠는데 쟤들 아 나 이거 잘 뺐다 와우 섹시 와 뭐야 안되지 오호호호 너 뭐이야 안되지 자식아 내가 20분 게임 만든다 아 저게 중요하다고 은근히 아 이거 중요하지라 마오카이 내려가서 저 졸령 시 한 번만 봐 딱 쳐주고 어 와 이거 봐도 돼 자 하이크 올라갈 수도 있어 그 그립 조심해봐 하지 말아봐 하지 말아봐 음 아 졸령 시와 보라니깐 가는 중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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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제 싸워도돼 여기 싸워도돼 질크스 나한테 뚜드려 맞아가지고 야 이거 대포도 야 이거 그거 온다 대포도 내가 먹으라고? 플랫이 있어? 아 너 가고 있긴 해 너가 질크 플랫이 있는거 같아 타워 먼저 밀자 망해야는데 이거? 아악 타워 먼저 밀게 나 갑자기 여기서 렉걸려서 파면 뭐 렉걸려나 렉걸려 렉걸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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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질크스는 또 알아서 다투밍 끝났어 그르네 이 렉걸려나 이리 깨지겠네 이거 너무 뛰고 있어 내가 리드 막아야겠는데? 띠는다? 아, 띠는다. 띈는다. 사실 리드 막는 게 맞았었는데 어, 나이스 호호, 섹시 전령을 푼? 푼 거야, 푼 거야 어? 푼 거 아니야? 푼 거 맞아, 푼 거 맞아 푼 건데 화면에서 안 보여서 불어가지고 아, 됐다 우리는 미드 밀게 괜찮아 위에서 스카나만 조심해 스카나 위에서 나온다 괜찮다, 괜찮아 스카나, 저기 딱 이거 이제 우리 미드 조심해야돼 아, 미드 아, 미드 아, 미드 타이크 저, 저건 탈을 생각해라 아, 가면 탈리 아, 가탐이다 아, 그냥 미드 밀게 미드 2차까지 밀만한데? 응, 돼, 돼, 돼 아, 저 스태프 잘 써, 저게 요네 여쭈어 응, 요네 내가 봐서 맞게래?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? 밀고 그냥 라인 따라 쭉 빼자 아칼렛 오는데 하위 하위 원 태연 야, 봐줘 반두 반두? 아, 이따가 어, 이따가 뭐 있어 지금껏 숨 조심해 아, 나이사 나이사 어, 데카스 공싼거야? 하위 어, 데카스 공싼거야? 24만원 보냈는데 이거 먹어 뭐해 어? 인터넷이 안 좋은가 보다 야야야 교체 흠 가차 없지라 가다가 렉 벌린다니까? 아, 쎄 교체 확인 파이크 주니야, 파이크 뛰는 중 오른쪽으로 와 플랫타 그 파이크 구매 플랫타 응 다하네 썼지라 가능하니? 나 콜 이제 뒀다 하앙 아 오케이 여기까지 아, 좋았다 아, 스리씨 뭐 다하네 혼자? 뭐하고있지 그냥 이리 까지 아, 나 일로와 아, 맞다 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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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mmons 이거지 이거지 음 음 뭘 사려고 뭘 사려고 먼저 아 이거 안탑 유네 일로 안오냐? 이거 아드야? 준야? 음 아니 오늘 버텀 내가 아까 체크하고 왔어 아 이제 용으로 낀다 라임홍 거 체크해야 돼? 그거? 아니 아니 안가도 돼 바텀 둘 나이스 나이스 아 궁 잊지 참 아 나이스 잡아줘 나이스 잡아줘 용으로 가나 희색이 왜 까보냐? 어 뒤에 아무도 없어 라임 하나만 더 넣을게요 40초니까 니가 안만해서 인정 칼부도 있다 칼부도 있잖아 스카는 아직 못감 아니 용이 20초 용 나오면 바로 치면 될 것 같아 나 아저씨 따고싶다 야한바란 자세 중 야한바란 자세 중 야 용호 차라 용 용침 까베 까베 아이고 아깝다 저거 아 바다 가베어 아깝다 흐흫 쓰레시 7킬 파이크 탑 개오죽 뭐 이러면 쓰레시가 죽으면 안 돼 아 이거 출식에 쓴 거지 응 위드 가자 준영아 여기 위드 와볼래? 나 페른 있어 렌턴? 아아 나이스 이쪽 풍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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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가자 본론은 없거든 아 아 아 아 바로 뛰었으면 잡는 거였네 아는 칠렛냐? 나쁘지 않은데 나 쳐다 될 것 같은데 칠래? 나 센데 쳐봐 쳐봐 아 칠래? 나 죽었다 이거 이 형이 죽고 바론 먹는 아 아 두개 해봐 먹어봐 먹어 봐 아칼리 로고우이고 파이크는 없어 나 애매하네 야 이거 해봐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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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흩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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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애매한데라니 강타 싸움했잖아 자가를 깨고싶는다 나 W있긴한데 아 화공이 없다 오오오? 내가 무빙만 쳐줄게 여롱 굿 그래도 오늘 한게임중에 제일 길게 가네 억대기 치는거 좀 무리인거 같은데? 음.. 나 정비하고싶어 쟤 버리고 가자? 왜저래? 흠 아.. 음.. 음.. 피자킥 볼먹어 나이스 응 봤어 너 걸러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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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제 나이스 미드 깰까? 업데이트 깰까? 어 미드 깨서 미드 다 같이 갔으면 끝났나? 오오오 애매한가? 애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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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났다 여기 까지 여기 까지 안녕 마우가이 반갑고 어서오고 아 뭐 먹을땐 억하이 해야 되겠다 먹을땐 게임을 하지를 마 저기 그게 난리인 아이디 안먹을순 없지라 어허 빨리 도망가네 아 저거 조냥했어 파이크 음 으흠 음 음 음 음 나이스 까불면 죽어야지 음 음 음 음 음 아이고 으흠 안녕하세요 으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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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노공이긴 해 으흠흠 그냥 걸어서 빼면 살겠는데 으흠흠 이기지라 으흠 으흠 그냥 걸어서 빼면 잘 아쉬워 아니 이쪽으로 좀 네 탐밀까? 으흠 으흠 쟤 애들 버텀 가는게 낫지 않을까? 탁 간다며 너네 으아 어 그거 탁 밀어라 뭐하라고 하네 낫나 으흠 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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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야 나이스 큰미러 타줘 왜 이러면 뭘 두고 있었는데? 여기 와디 파이크 파이크인가 봐 영윤님 먹어 아니아니 가자 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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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으흠 으흠 대단체 가면은 바로 치자 바로 나왔다 응 그냥 같이 붙을게 오케이 플래시 굶어진다 플래시 굶어진다 바로 맞게 치면 됩니까? 파이크 간다 파이크 간다 쟤 달달 잘 먹기 다 먹기 다 먹고 와 재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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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운영 안죽니 흠 흠써줘네 안써 흠 흠 흠 흠 흠 이거 귀한.. 음.. 바텀 미드 밀어도 되고 밀고 뭐 하는게 낫잖아 와 진짜 징크스 제드 때는 우지게 죽었네 존나 아이질거 지금 누가 징크스 하래 조심하셔야지 이거 그냥 세게 들어간다? 어 들어가도 돼 어 지금은 애매한데 어 애매해 애매해 나 물어버릴까? 제드 집이야 우리 제드 집이야 우리 오케오케오케 근데 나 지금 존나 센데? 너 어떨게 칭크스 좀 빠짐?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 어 그냥 버텀으로 밀게 약간 밀어도 될거 같애 내가 물어도 꼭 따라올 필요는 없다잉 나 좀 도리인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리 가 데려야 되는데 와아우 잘 못했는데 딜할사람이 없었는데 잘 못했는데 딜할사람은 없었네 아 우리가 너무 못사운거 같아 이거 밀만 할게 스카너가 안 쓰고 들어왔어 어 스카너 높게 밀어보시? 어 밀 수 있을듯 이거 안 되나? 응 스킬이 없어 영진이 스킬 다 빠졌어 이거 나 바텀 타워친다 아 억제기 일단 밀평 와 나이다 이거 파이크 스톰인데 얘 궁 없어 조심 안 하셔도 될 듯 나 아텔 있어 아 아카리 존야 있네 아카리 존야 있어 아까 안 썼어 장로 나와 장로 나오는데 장로 전야 빠질거 전야 빠질거 안 빠질거 창았내라고 끝났다 이런면 조심하셔야지 와 어 스트레쉬 뭐야 그만angle 가 아 안죽어 안죽어 오케이 이거 안 끝나겠다 이러다 끝난데?